7. 레저 쳐다내겠어. 제 발로 나와. 대전!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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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서키네! 도둑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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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탄이 나와다! 나부들이 또 당했다! 으아! 저기 있다! 칩! 스위치를 누르면 방어박이 없어질거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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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의 서재! 너도 이제 곧장이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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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차이티! 우수삼! 모두 충격에 대비하라! 으아! 우수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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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엘리카 함장, 현재 상황은 어떤가?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! 안전한 곳으로 피해! 플러드한테서 머리 떨어져! 도대체 왜 여기에 예생체가 있는거지? 안전을 위해서죠! 아 그러면 헤일러로부터 안전해요! 일단 플러드부터 막아야되요! 아니, 플러드는 진실의 사죄를 저지한 다음이다! 다이죽어줘서 누나하 obtain다는 마음에 들니다! 아 Refgestion X2 Come to the referenc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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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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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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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! 멈춰라! 이 어리석은 놈! 죽음을 자청하는구나! 하나 죽이지는 마라 왜 그래, 니 자식아! 왜 니들끼리는 안 되냐? 그래, 난 니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비밀도 함께 묻히겠지 존슨 상사! 괜찮나? 어서 도망치십시오 혼자 갈 순 없다 시간만 낭비하는군 결국 너희 중 하나가 빛을 밝힐 것이다 혼자서 모든 적을 상대할 순 없다 맞는 말이군 쏘십시오 그리고 함장님도 어서요 놔둬! 놔둬! 너희 선조들은 동정심 따윈 버렸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지 그리고 너희 인간을 남겨두었지 너희 인약하다 하지만 신은 강해야 한다 난 이 아저씨가 넌 뭐와 놀라운 거 물건 공격을 멈추고 내 말을 듣게 그대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겠네 그대만이 진실의 사제를 막을 수 있으리라 그대만의 진 Sheridan elo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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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실의 사죄. 거버넌트의 지도자다. 우리 지금 그 소리도 마지막이군. 이제 빗장은 풀리고 머리도는 치워졌다. 실체를 버리고 물러나라. 운명을 받아들여라. 분리하라. 동작같이 안 보이는군. 솔직히 오래 버틸 전실은 없었지? 이게 이곳에 누군가와 옵니다. 우리 동작이 부작용하십시오. 우리 동작이 부작용하십시오. 공격할 때는 눈을 놓고 올라와서 구성하십시오. 그리고 전기장은 맞춰서 구성하십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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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